동국당이 어떻다고요? 이비캐가 어떻다고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간 어떤 상황에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앞서는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 대선은 제가 26년만 정치를 내봤지만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이 Momin은po에 직원을 보내고 그리고 그 공항에 간다고 그렇게 오류의 책을 안받고 그렇군요 그는 사람 앞에 있는 것